그럼 여러분들 식사 맛있게 하시라고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착한 사람, 착한 사람들. 얼마나 하향 조정했냐면 힌트를 드릴 필요조차 없는. 본인 앨범 아니야? 그래, 난 헷갈려. 언니야. 언니 그것도 못하면. 근데 앨범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생각보다 나왔네. 좀 나가야 되니까. 앨범 재킷에 아티스트와 제목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딱 보시면 알아요. 잘 봐주세요. 어머! 왠윗 디스코! 사진Hy 선배님, 선미 선배님! 정답! 이것도 뭐 거의 그냥 간단하게만 드릴게요. 여자 네 분이 앉아있어요. 앉아있어? 그 정도만 해도 오늘 이 기운이면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기운이면? 브레이브 걸스 걸스 데이! 그리고 투애니원! 블랙핑크! 에스파! 미스에이! 방타! 시스타! 방타! 시스타! 그래 시스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냥 빨리 해야 될 거야! 먼저 추려야 돼! 네! 걸스 데이에! 걸스 데이에! 탈락! 걸스 데이에! 탈락! 너무 많아요! 걸스 데이에! 탈락! 달리! 실패! 기대해! 기대해! 맞았어! 팬템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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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템 아니야? 실패! 내가 보기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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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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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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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å! 네 greasy fp 5cm 헵에는.. 아!! tio encontramos yi 귀여워! vast!! 사진 찍어주세요! 이 저게 맨 왼쪽이 언니예요? 아기 같다. 저 20살 때야. 10년 전, 10년 전. 우와. 10년 전. 10년 전. 우와.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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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봐. 10년 전이야. 20살 때. 어머 나보다 어린 거네. 그대로네. 신기하다. 뭐야 그대로네. 안 보여요. 그럼 우리 몇 점이지? 0점인 건가? 네.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얘들아 이번엔 진짜, 진짜. 김원호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장난치지 마요. 진짜, 진짜. 진짜, 진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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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문제는요. 2010년대 후반. 경희대학교 캠퍼스 사진이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캠퍼스에요? 인물이 없어요? 인물도 없고. 근데 그거 보면 바로 알만 해요. 어, 그렇죠. 아, 진짜? 네. 여자분들. 여자분들이라고 하시지. 멤버분들 중에 경희대학교를 나오신 분. 노래 자체가 뭔가 이렇게 뭔가 학원들 같은. 아! 여자친구 아닌가? 어? 어?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면, 아마 뮤직비디오를 여기서 찍으신 것 같아요.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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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유리 구슬처럼 보이지만. 신경시 끝에. 신경시 끝에. 신경시 끝에. 신경시 끝에. 아, 진짜 언니가 다 맞추면. 셋. 둘. 셋. 넌. 셋. 아, 몰라? 셋. 넌. 셋.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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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넌. 블랙핑크야? 실패. 아, 마지막처럼. 아니, 이게 경희대학교예요? 아니, 이 정도만 그냥 급해서 야야야. 아무것도 찍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낸 거 아니야? 약간 실패. 정희대학교 분들 속상하시는데. 저는 아무도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아슬아슬아. 나 오늘. 아니, 1회 1무릎이야. 맨날 무릎 꿇어. 이중이 1회 1무릎이야. 맨날 무릎 꿇어. 이중이 1회 1무릎이야. 이중이 1회에. 잘 됐습니다. 이중이 1회 1무릎이야. 여름이 2회 1무릎이야. 모두 1회 1무릎이야. 좀 더 8회 1무릎이야. 넌. 정희대학교. 이 세골이 2회 1무릎이야. 다시 1효.